안녕하세요.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에 푸근한 고향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가운 고향 소식을 전해줄 두 분입니다. 송미란 리포터, 최옥규 리포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9월은요. 독서의 달입니다. 그야말로 책 한두 권씩은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인데요. 이분들 사실 책의 내용이 점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더 절실하잖아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께 그냥 책 한 권을 선물한다.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요. 점자 책을 만드는 데 타이핑 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낭독 봉사를 해보세요.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눔이 있는 정말 따뜻한 9월 만들어 보시고요.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푸근하고 정겨운 소식 많이 준비했는데요. 미리 만나보시죠.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시다고요. 매콤 살벌한 땡초 아저씨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 김재만 씨 만나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무한 질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7일 만점 오프로드 바이크 충북 영동에서 펼쳐집니다. 세월에 끌리고 맛에 끌리고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그 맛. 손님들 사랑 가득 받는 대물림맛집 소개합니다. 이제는 종자의 시대. 농촌의 미래는 우리 토종에 달렸다. 농민들 웃음 짓게 하는 우리 토종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송일아님도 포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 기대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60이 넘어서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는 진격의 지식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식의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갈증을 달래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괴로운지. 지식의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이다 당도한 곳.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할지니. 자주시름 애민. 아, 뭐냐? 자주시름 전시, 시름 전시, 애민 전시. 뭐죠 아저씨? 모르는 게 있으면 땡초 아저씨를 찾아라. 나의 모든 지식을 전해주겠다. 팍팍! 박학다신 유식한 달병가 김재만 씨의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여느 가정집과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 거실에서 평화롭게 부부가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아내와는 달리 독서 산맥용에 빠져있는 남편.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 다 틀리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저한테도 계속 연설을 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놈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상대편이 고쳐주세요. 자기 의견을 나한테 오히려 나한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도 그때는 완전히 공격 모드로 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공격의결을. 남에게 말로 써지지 않기 위해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며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쌓아왔을까.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게 일일 부족서면 구중생자극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안중근 의사의 유무계룩이 나와 있는 말인데. 뭐 하는 게 판매진다고요. 혹시 아버지는 한마디를 여쭤보면 한 10마디만 쓴 겁니다. 한 10마디만 쓴 게 판매진다고요. 네, 저는arg chrome 한 7만 원을 옷을 입고 있어요. 어디서 안는 것 같은데.